Q. S&P에 왔고요. Q. S&P에 왔어요? Q. S&P에 왔어요? 샌프란시스쿠에 왔고요. 저는 사실 중요한 게 이 콘센트들! 필드폰과 아이패드, 헤드셋, 에어팟과 애플워치 이렇게 세팅을 해 놨고요. 얼추 이제 제 방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잡다한 것들은 이렇게 What's in my room? 아보카도 명란 덮밥입니다. 아보카도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먹다 보니 적응이 되었고 중독이 되었어요. 굉장히 느끼할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항상 근데 콘서트장에 오면 투어를 돌면 진짜 다 맛있는 것만 주셔서 사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너무 맛있는데? 내 끼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를 푯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저 온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 다음날이 오늘입니다. 요새는 정말 그냥 미친 것 같아요. 계속 내 한계를 돌파해내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신매를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하고 나서 이렇게 후벅 인사하는 부분에서 스테이의 그 뭔가 와 하는 그 표정을 보면 희열감을 느낍니다. 지금 온 몸이 다 근육통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든 저를 저번에 아이패드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채화로도 그려서 둘 중 뭐가 나왔는지 보고 싶기 때문에 타임랩스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감기로 해달라고 스키직이한테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시작!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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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채화로 할 수 있는 유화 느낌을 트세치를 해봤고요. 아이패드로 그린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굳이 이걸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어찌됐건 그림은 그렸으니 사인은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끝 이애니를 따라서 OOTD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현진's outfit of the day 해가지고 HOTD를 해보려고요. 잘 나오지 않았네요. 스키지기가 찍어줬어요. 이애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우리 형은 멋있는 느낌으로 하고 나는 귀여운 느낌으로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자주 좀 올려놔야 돼. 알았다 이러고 알았습니다. 스테이 생일 때 들려줄 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보가 하나 나온 게 멜로방스 선배님의 사랑인가 봐. 이렇게 숨어져서 숨어져서 아 치중신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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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비 오는 날 헬스장 끝나면 딱 가면서 메이비 1백이 나오면 바로 그냥 눈이 그게 우리 눈에 나오는데 OSTD 아직도 갑자기 또 생각해놨어. 나 헬베랑 신메뉴 주셨는데 아 헬벤은 우리의 시작이지 스테이의 생일이 무슨 날이야 스테이의 시작인 날이 스테이의 시작 엘리베이터 그래도 신메뉴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알아요. 넘베스턴 참고를 필요합니다. 축하해 주면 흠 헤헤 헣 현진아 죽지마 현진아 끌자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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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호호호호오헤 휴 휴 비 보통 게엄처이 시키야 음~~ 잘해줬어. 나랑 닮은 애가 하나 있어. 조그만 병아리 애기. 아, 컸나 봐. 이 친구인데, 이 친구 원래 병아리인데 병아리으로 커서 새로운 버전이니까 옛날 추억이 많이 생겨나요. 아마 승리도 이 게임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다 보면 그게 많이 추억이 많이 생겨나요? 너무 귀엽지 않니? 좋아, 좋아. 항상 우리 뭐야? 마리오 파티! 마리오 파티 한 판에? 다 하면 좋지. 난 하고 싶어. 형이 또 좀 놀아줘? 형? 형이라고? 형이 한 번 놀아줘? 너무 귀엽네. 아, 너무 좋아. 이게.. 아, 옛날 느낌. 나 이렇게 한번 지금까지 다 깨야지. 이게 나오는구나. 아, 그렇죠. 가슴 굉장히 서고 배시장까지 걸어서 1분이면 간다는 점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제는 가슴이랑 복근을 했고요. 둘 다 없는 것들. 그리고 갔다 와서 그림을 또 그렸더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거칠죠. 이 거친 유화의 맛을 드디어 제가 어제 진짜 실컷 했어요. 오늘은 드디어 시차정을 했는지 안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게 봐주세요. 아, 그리고 렌즈가 파란색이에요. 렌즈가 파란색입니다. 나,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봐주세요. 안녕.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할 거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운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 작업도 엄청 많이 해놨죠. 벌써 몇 곡 썼지? 녹음한 거 한 4곡 정도 되고 두 개 정도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곧 갈게요. 바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gender 아ня가iff이 스텝트струкeuzh입니다.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다 같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다 같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여 여 내가 사랑하는 백일 절대로 길이를 거르지 않아 내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guys hold on hold on Let's go Oh I need you to hold on Heaven is a place not to far away Oh like honey Let's go 그때를 처음 순간 내가 멋지게 될 수가 없어 Yeah 그때만 꿈을 그리기에는 그때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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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열정 넘치는 응원 덕분에 저도 더 몸 부서져라 춤을 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브이로그인 만큼 다들 이 영상 보고 좋은 하루 보내시거나 안녕이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현진이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안녕. 굿나잇. 짜잔. 안녕하세요. 맛있는 버거 시간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시키는 메뉴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왜 오늘 운동 안 하냐? 운동할 수 있으면 했을 텐데 사실 오늘 스케줄도 좀 늦게 끝나긴 했고 내일이 공연이니까 오늘 조금이라도 조금 일찍 자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시작이 씻고 작업할 거 있습니다. 후딱 하고 잘 그 계획을 짜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맛있게 밥 먹고 이따가 볼 수 있으면 또 봐요. 빠이. 잘 씻고 나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작업은 내일 하고 오늘은 먼저 자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푹 자야 하니까 더위도 잘 자요. 진짜 자야 되겠다. 얍. 아이옴. 굴렁인가? 아이옴. 아이옴. 딱딱해야돼. 형. 근육이 딱딱하면 안 좋은 근육이야. 어 맞긴 해. 근육은 말랑말랑해야 돼. 여러분 근육은 말랑말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다 좋은 근육이야. 마리오바티 다 같이 해야 해요. 아니 저 다 마다니와네. 에이. 원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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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다이. 아이옴. 와아. 진짜 캣서비하고 캬 야 못키겠네 살려줘 탈밍이 잘 맞춰요 아 이해나 어 뭐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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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자 이키마스 아 귀여워 가만히 있네. 야! 야 인마! 아 너무 크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쟤? 가자! 아 먹지 마, 먹지 마! 먹자, 먹자! 몇 볼지? 뭐야,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쟤보다 빨리 가야 돼! 루이지, 눈빛 안 사라졌다! 안 돼! 야 너 흔든다 이거. 아 드디어 1등 했다. 야 어떡해. 별로 안 우승해야 될 것 같애. 아 나만 스타가 온 거야. 예! 오! 카울링 스톨! 밤하늘의 홀! 공유가 잘해줘. 도마는 오이 누구냐? 아 여기 있네. 야, 그냥 루이지. 아 홀로! 와, 열네 개? 고생 끝에 나기 없다. 봐, 그래 안 했잖아. 나랑 루이지? 톰 나은 거야? 여러붤자! 그래, 다 먹어! 그래! 다 먹어x2 야야야야. 야, 누가 봐도 우리가 더 좁지 않냐? 우리 애인 거 아니야? 코만 맞힐어. 꼴찌 무슨 일이냐. 힘들어 이제. 저거는 우리가 그렇게 잘하진 않았더라고요. 왜 잘하지 못하냐고 올리지 말라니까. 다음부터 잘하는 것만 올리세요? 콩깍지를 벗어야 돼요. 그건 진짜 조금 벗어야 돼요. 콩깍지를 살짝 벗을 필요가 있어요. 실력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정점을 상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문화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차갑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안 하면 밑에서 애들이 있고 다투만 입고 나 하려거든요. 홈스카라이브라고 해야 되죠. 다투만 입고 애들 올려보낼 수 없으니까 제가 위해서 시간을 꺼려줘야 됩니다. 미신이야 이거. 사진 보여줘봐. 발랄하게 나왔구만. 뭐하는 미신이야 이거. 이현아. 아니. 현진아. 내가 진짜 레전드 샷 하나 찍어줬어. 봐봐 보라고. 콧구멍 같은 거 찍었을 거 같아. 아니야! 가서 하나 모니터 주시죠. 뭐야 뭐야. 잘 찍어줘. 저치가 되네? 뭐야 무싯 때 사람처럼. 같이 가요. 무서워. 오늘도 재밌게 합시다. 안전하게. 진짜 모르겠는데? 누가 그랬는데? 내가 궁금한 총! 진심이 고민하고 boa... 그냥 결혼하신 무싯! 너무 슬픔 쩜픔! 너무 슬픔! 멀리스 와 보울! 네. 아프. 살만한な ktea 나오시리는 존뜬 oh woooo whoo WHOO OH WOW GOOD JOB 워후! It's our first time in Seattle And I'm so happy that we were able to make so many great memories is here Thanks to STAY Thank you for being born and thank you for being ST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for being here! Thank you, everyone! Hello, everyone! I'm finished again and I'm back to the hotel I'm going home China has, usually, 자 차이는 보통 월요일 끝나고 호텔 와서 뭐하냐 저는 생각보다 좀 단순해요 뭐 보통 식고 아니면 뭐 작업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운동하거나 얘기했지만 오늘은 운동하러 갑니다 저희 짐에서 봅시다 저녁할게요 이따 가요 아 넌 너무 힘들어 랜즈가 괜찮은 것 같은데? 랜즈야 괜찮냐? 랜즈야! 랜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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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땀이 멈추지가 않아요. 땀이 계속 나. 마스크가 젖어요. 지금도 엄청 젖어 있어요. 그냥 다 수분이라서 숨도 안 쉬어져. 저는 그럼 이만 씻으러 가겠습니다. 재빠렴 빠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씻고 나온 찬입니다. 이제 현지이가 데모 하나 만들었는데 트랙, 스테인도 같이 정리해서 보낸 예정인데 트랙, 스테인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동시에 정말 신나게 비켜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어떻게 해? 하니가 또 책 요청을 해가지고 완성해서 보내는 중입니다. 짜잔! 저는 이만 작업할게요. 그리고 다 보내지면 작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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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